준비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 2주 전부터 이제는 이제 지금 시장의 기조는 금리 인상의 그 메가 트렌드다 금리 인상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금리에서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의 어떤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한다 그 말은 결국은 경기가 확장을 하는데 확장하는데 어느정도 질서를 만들면서 확장을 시키자 이게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갑자기 러시아 우크로나이나 침공설 구체적으로 이번 주 16일 날 침공한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침공할 때 예고해주고 침공한 경우 보았습니까 아 그러다가 역습을 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의심을 해보냐면 지금 유가에 대해서 국제 투기 자금이 자기들이 60달러에서 상승으로 보고 선물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국제 공물 가격을 매수를 해서 상승으로 보았거나 이런 국제 투기 자금들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침공설을 계속 언론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야 러시아가 침공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는 안 할 수도 있다로 한 51%를 봅니다 물론 49%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약간 51%는 푸틴이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발을 빼는 것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이격도를 보아라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오리어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을 즙 즙 즙 즙 즙 즙 즙 즙 받아먹는 거죠 받아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제공해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제가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거 주봉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말로 침공한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은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1210원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된다면 환율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막 위기설이 퍼뜨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집어던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 시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197원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1210원을 뚫고 가야 돼요 왜 환율 시장은 먼저 그거를 반영을 해준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51% 정도는 푸틴이 이제 봄철 지나면 발을 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지금 너무나 97달러면 이거 비싼 거죠 그래서 유가가 비싸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극하겠죠 나중에 만약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떨어질 것이고 또 그렇다면 뭐죠 물가 압력 떨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700 이하는 내가 보기에는 좀 싸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조는 금리 인상의 기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뭔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는 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을 리뷰한다면 대연 대연을 한번 보실까요 대연 같은 경우는 어제 2820원까지 갔다가 제가 2850원을 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30원 차이로 그냥 달성 못했습니다만 오늘 또 상승 주소로 가고 있고 주간에서도 지난주에 대량 거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지금 양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2850원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는 뭐 잘하면 3000원도 가지 않을까 왜 저는 다음 주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황을 위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1% 정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49%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희림 희림 참 이름이 좋습니다 희림 희림 이름이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대선의 풍향계를 제가 나름대로 안테나를 이렇게 꽂아놓고 보니까 이쪽으로 좀 유리한 희림 쪽으로 유리한 풍향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희림은 더 들고 가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최고가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리뷰를 하고 나머지 리뷰는 제가 오늘 오후 4시 무료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매수가 16,300원 풍국주정이 되겠습니다 풍국주정 자 풍국주정 이 회사가 뭘까요 주정 자 그 술을 만드는 원료란 뜻이에요 주정 풍국주정 그래서 주정이란 뜻이 술을 만드는 원료가 그런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자 이 회사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보시면은 그 2019년에 2019년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고점을 쳤죠 그리고 2020년에 고점 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죽 빠졌거든요 즉 주가가 우리나라 전체 그 시왕보다는 지금 현재 그 시왕을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3,300을 가가지고 밀렸으면 풍국주정도 2019년 2만 8천 원을 돌파해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갖다가 밀리는 게 전반적인 일반적인 시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은 거기를 못 간 상태에서 지금 밀려서 고점에서 한 50% 정도 밀린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굉장히 주가도 저평가 돼 있고 그리고 주정 여러분들 이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그동안에 우리 젊은 친구들 저는 뭐 술을 끊었습니다만 술을 한 10년 전에 끊었어요 끊었는데 우리 젊은 전문가들이나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니까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제주 맥주 상하셨었습니까 무학 상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밀렸던 술을 먹자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풍국주정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회사인가를 제가 한번 사업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풍국주정 이 회사 사업 교회를 보시면 주정 사업부 주정이라는 게 맥주나 소주를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게 주정이에요 그 사업부 쪽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스 특히 수소 수소가스 이쪽을 수소 사업부도 지금 SDG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1953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역사가 굉장히 깊은 회사입니다 역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술 산업에 있어서는 그만큼 역사가 깊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 금리가 인상되는 트렌드는 3,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그만큼 수혜를 많이 입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의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특히 성장산업으로서 수소가스 사업부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고순도 수소를 하는 신사업부도 있다 요즘에 수소 관련 사람이 뜨고 있잖아요 다음 자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5년 지금 이거는 2021년 9월까지예요 92억 영업이 나왔고 순이익이 7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111억 그리고 2019년에는 105억 그다음에 그 전에 2018년, 2017년에도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이 120억은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일정하게 이익이 나오는 회사구나 자 벌써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됐을 때 수혜를 많이 입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기만이 튼튼하니까 금리가 상승되면 코스닥 이렇게 제약반이나 이런 회사들은 좀 힘들잖아요 왜? 빚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회사들은 빚이 없으니까 자기 돈 이자도 현금에 갖춰, 은행에다가 예금에 이자도 늘어나고 또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또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자 지배구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대주주가 67%예요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한 종목들 대연이나 대륙재관 이런 회사들 공통점은 뭡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아요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것은 자기 회사를 사랑한다 다른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회사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사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주주 지분도 매우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도 요즘에 저 주변에서도 코로나가 좀 걸리더라고요 저는 물론 자가 진단을 해본 게 저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진단을 해봤더니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뭐냐면 일주일 정도 되면 낫더라 그 말은 이제 코로나로도 사람들이 계속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중화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독감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봄철 지나고 여름철이 지나면 술을 많이 마실 것이다 왜? 그동안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술로 해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물론 술을 끊었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끊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풍국 주정이 주가도 현재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관련해서 자리에 들어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주정 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주정 자체가 가격도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이제 뭐 주류 업체들도 이제 소주라든지 맵주라든지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도 나오다 보니까 같이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풍국 주정이 정말 실적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 뚜렷히 좋아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국 주정은 역사가 지금 거의 195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60년 되나요? 60년이면 환갑이죠 이제 환갑이 됐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주 맥주가 상가쳤어요 제주 맥주 그 다음에 무학이 또 상가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그런 어떤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더군다나 금리 인상을 하니까 아마 저는 술값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이티맥치도 이번에 좋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원료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탄탄한 기반에다가 만약에 술값만 오른다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좀 제발 코로나만 좀 풀려라 그럼 술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있을 거로 봅니다 제가 저도 과거에 술을 좀 먹어서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그런 어떤 수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풍국주정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7,2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는 18,200원으로 3차 목표가 17,200원으로 24,500원으로